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록 원라잇을 했지만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비록 남친이랑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지만 저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라잇도 그냥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끝이라고. 원제. 양양에 놀러 갔다 왔는데 너무 후회돼요. 저는 이 양양이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떤 지역인 것 같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좋게 말을 하면 젊은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헌팅 문화가 활발한 그런 핫플레이스 같은 곳이고 우리 스타일대로 말을 하자면 교미를 하기 위한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1살이고 대학생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남친이랑 헤어진 지 아직 얼마 안 됐고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늘 우울했어요. 슬펐죠. 그리고 저랑 평소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 몇 명 있는데 그 중에는 좀 뭐랄까 되게 재미있고 활발하게 노는 그런 언니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들이 이번에 양양에 놀러를 간다며 콩콩아 너도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안 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 언니들이 계속 너 언제까지 그렇게 우울하게 했을까. 네가 그런다고. 누가 아니 그 자식이 알아줄 것 같냐. 좀 즐기면서 살아. 사람이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그러고 살아야지. 왜 이러는 거야. 청승맞게 등등등. 끊임없이 설득을 했고 결국 어쩌다 보니까 거길 따라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명불허전이야. 남자들이 여기저기 정말 미친듯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헌팅을 하는 분위기랄까. 아니 뭐 남자든 여자든 다들 뭔가 나사 한두 개 빼놓고 노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 전부 평소엔 멀쩡한 사람들이겠지만 여기서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그냥 완전히 딴 세상 같더라고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저희들과 머릿수가 딱 맞고 또 나이도 비슷한 거기다 외모도 준수한 남자 일행들이랑 놀게 됐어요. 다같이 밤 늦도록 놀다가 각자 짝을 지어 헤어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래요. 저랑 동갑내기 남자랑 같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저요 살면서 이런 거 처음이었는데 술에 취해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분위기에 취해버린 건지 그것도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자포자기 이런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흥미해서 몰랐지만 지금와 생각해봐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렇게 다음날 오전 아침이죠. 언니들을 만나기로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다시 다같이 만나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이 언니들은 좀 뭐랄까. 제가 그렇게 밤을 보냈다는 게 꽤 만족스러웠나봐요. 남친이랑 헤어져서 우울해하던 동생을 위로해줬다. 그래서 저의 외로움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봐. 되게 뿌듯해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요 그 남자랑 번호도 교환을 하긴 했는데 이게요. 아무 접점도 없고 또 결정적으로 그렇게 가볍게 만난 사람과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차단하고 번호까지 다 지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며칠 내내 계속 그래요. 도대체 내가 뭘 한 걸까. 이런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아예 꿈도 못 꿀 일인데 내가 미쳤나?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그전에 저는요 이렇게 막 노는 사람들 아예 이해도 못했는데 정작 제가 그렇게 놀고 왔으니 지금도 자꾸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나봐. 이렇게 깊은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저 자신한테 너무 엄격한 걸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엄격하긴 개뿔 옘병하네. 술이든 분위기든 뭐든 결국 원나잇을 한 건 너다 너. 네가 선택한 거야. 아니 그게 갑자기 막 1초만에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같이 모텔 찾고 계산하고 들어가서 벗고 씻고 눕고 이 모든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네가 안 멈춘 거 아니야. 그리고 결국 다 끼리끼리야. 너도 애초에 똑같은 거라는 거지. 설마 너 엄격이라고 하는 게 엄청 격하게로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어떻게 될까요? 술 처먹고 실수로 잤다는 것들도 되게 하찮아 보였는데 자기 말로 당당히 모텔 가서 원나잇 해놓고 엄격 타령. 정말 상상도 못해본 새로운 종류의 하찮음이다. 너 정말 하찮다. 2번. 아 됐으니까 그냥 피임이나 잘 하세요. 같이 어울려 놓은 거? 그래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래봤자 마지막은 네가 한 선택 아니야? 야 언니들 핑계되는 거 진짜 거지같고 추해요 쓰니. 막말로 너희 둘이 방에 강제로 가들고 자물쇠 걸어둔 거 아니잖아요. 3번. 왜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아직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는요? 또 하게 돼 있어요. 왜?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서 겉도 없이 술 처먹고 처음 보는 남자랑 합쳐도 하고 그러는 거지. 간땡이가 부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또 생기면 또 자고 올 거고 또 그때가 되면 아 내가 원래 이런 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될 거에요. 4번. 그런 게 있어요. 5번. 자기 인생이 아무리 문란해도 그거를 그냥 다 인정하는 사람. 그래 나 문란한데 그거 좋아 뭐 어쩌라고.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별 생각 안 들거든. 그냥 그런갑다 하지. 그런데 지금 딱 스니처럼 그 상황 탓, 분위기 탓, 남 탓 오지게 하면서 할 것 다 하는 사람들 말이야. 너 같은 것들 진심으로 극혐이야. 5번. 엄격하다고? 네가 정말 엄격하면 애초에 그런 곳은 쳐다보지도 않아. 아니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았겠지. 설령 끌려가서도 그래. 잠은 무조건 집에서 자야 한다고 왔겠지.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쩌다 놀러 가더라도 잠은 친구들과 숙소에서 자. 각자 찢어졌다고? 그런 짓은 절대 안 해. 니들 같은 것들만 하는 거야. 6번. 남자든 여자든 양양 가는 것들은 무조건 걸러야 돼요. 거기 한번 보잖아요. 그냥 짐승의 왕국이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짝사랑하는 남자가 내가 아닌 내 친구한테 고백을 했어. 진짜 자존심 상해. 제가 지금 3학년인데요. 지금은 물론이고 아예 입학을 한 그 순간부터 제가 좋아하던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2학년 들어와서 결국 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워낙에 사교성이 좋다 보니까 그게 누구라도 잘. 또 그리고 빨리 친해져서 저 대신 접근해가지고 친해지길 부탁했고 결국 잘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짝남을 이번에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친구를 대신 보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친구한테 그 남자를 소개해달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2학년 됐을 때부터 제 친구랑 짝남이 서로 연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저하고 이어지는 그런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게 자꾸만 사적인 연락을 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뭐하는 거야 걔랑 따로 연락하지마 이런 말을 했었고 또 그렇게 잘돼서 제가 소개를 받은 뒤에 짝남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짝남이 미안하다며 친구로 잘 지내자고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보기 좋겠가인 거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고라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짝남을 좋아했는데요. 3학년 때 저랑 친구 그리고 짝남까지 우리 세 명이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좋았는데 이렇게 맨날 교실에서 얼굴 보니까 더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잘 해보려고 친구한테 한 번 더 부탁을 했습니다. 야 나 한 번만 더 이어줘. 그러자 친구도 알겠다며 그 짝남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SM 마팔도 하고 되게 친하더라고요. 좋았죠. 작전이 막 걔드는 거니까. 그리고 역시나 다시 며칠 뒤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어 좋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고 그 주말에 친구랑 만나서 그 짝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잠깐 다른 친구가 여기 왔다며 이야기 좀 하고 올게 하고 어? 가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녀와 했죠. 그리고 혼자 앉아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휴대폰을 두고 간 거예요. 마침 혼자 할 것도 없어서 친구 비번 뚫어가지고 봤어요. 근데 바탕화면에 대화 바로가기가 있길래 이걸 눌러봤거든요. 여기에 제 짝남이 하나 있는 거예요. 딱 혼자. 아니 바로가기가 왜 있는가에 도대체 순간 느낌이 세서 제가 저번에 이어달라고 말하기 전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대화 끝까지 올렸는데 이게요. 제가 부탁을 하기 전부터 즉 학기 초반에 이미 짝남이 제 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했고 그동안 쭉 연락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허 배신감. 비록 지가 친구가 지가 연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인 애가 걔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 바로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웃기는 게 얘는 끊을 마음 하나도 안 보이고 저 몰래 그동안 연락 잘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그나마 저랑 약속 지키려고 제 얘기를 꺼내니까 아니 걔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이러면서 걔가 막 뭐라 뭐라 그러고 나 사실 너를 좋아해. 작년부터 좋아했다고. 이러면서 고백까지 한 거예요. 짝남이가.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친구가 이걸 받아주진 않았거든요. 이거 받아줬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인간도 아닌 거고 내가 찢어버렸을 거야. 아 근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요. 여하튼 친구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뭐야? 니들 언제부터 이랬어? 이렇게 따지니까 막 당황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언제부터 좋아하는지 지도하면서 이런 비술을 꽂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친구를 잘못 둔 것 같아요. 저요? 나중에 얘 좋아하는 애 생기면 똑같이 복수해 줄 거예요. 내가 뺏어올 거라고. 근데 잘했으면 이어졌을 텐데 도대체 언제부터 꼬리를 친 걸까요? 생각할수록 소름돋아요. 나한테는 그런 척도 안 하고. 물론 이 친구가 예쁜 건 맞는데 솔직히 매력만큼은 제가 훨씬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압승이라고요. 정말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짱남 이야기를 한 제가 바보 등신 같아요. 완전 당했죠.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찾아가 개쌍 욕을 해주고 싶은데 야 다른 애들이 너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봐주는 거야. 이러고 싶다고요. 댓글 1번 글쎄다 지금 너 말하는 꼬라지 봐서는 니 친구야말로 친구를 어마무시하게 잘못 둔 것 같은데 2번 말투 봐라 진짜 개참박하네. 뭐? 매력이 압승이라고. 설마 지금 니가 말하는 그 매력이야 이게? 마음대로 씨부리는 게? 말하는 뽄새만 봐도 개거지 같아. 실제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순화해온 거예요. 3번 아 미친. 압승이 아니라 압승이야. 그리고 서로 이어주려다가 그쪽이 잘 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좋아하면 니가 직접 했어야지. 지금 이게 뭔 주태야. 게다가 뭐? 복수를 하겠다고? 니 주제에? 뭘로? 압도적인 면상으로? 4번 아니 친구가 고백을 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고백을 한 거라면 근데 왜 친구 탔을 해? 너 뭐야? 미친 거야? 5번 압승이 지랄. 끌 끌 끌 끌 이러니까 광석으로 차이는 거지. 이런 아이가 크면 나 미세되는 거죠. 친구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물론 그 남자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계속해온다. 이 말을 안 한 건 맞지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친구가 착해가지고 있으니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해준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잖아. 모든 애들이 다 좋아한다 했으니까 착한 사람인 겁니다. 이쁘고 착한 거지. 소위 말하는 인싸. 하여튼 어? 하나 더 있겠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주제에 이쁜 친구의 남친을 뺏어보겠다고? 그래 한번 해보던가. 7번 마지막에 보니까 친구가 어마어마한 인싸인 모양이네.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어?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져주면 하는 이 음침한 년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죠. 음침하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속으로 다른 수작을 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음침하다 그러죠. 음침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